중국지진사이트에는 표시가 안되어서 중국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3월 12일 새벽 3시 40분 35초에 중국간소성 진창시에서 2리터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도 10km로 얕아서 진동을 어느정도 느꼈을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중국간소성의 지진은 대지진과의 연결고리를 했었습니다. 약 두달 전인 2022년 1월 8일 새벽 2시 45분에 3월 10일에 발생했던 중국간소성 진창시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6.9의 강진이었습니다. 이 규모 6.9의 강진으로 인하여 중국간소성 산단현의 명나라 때 지어졌던 만리장성 2미터가 무너졌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114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동쪽 여우닝성 산하위관에서 서쪽 간소성 자위관까지 약 5,000km에 걸쳐 있습니다. 기원전 진시황 때 쌓기 시작했으며 현존하는 대부분은 명나라 때 지은 것입니다. 한편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9명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간소성 인근 칭하위성에서는 지난 2010년 4월 14일 위쇼 티베트족 자치주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 2,698명이 사망하고 270명이 시종되는 등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또 한 번 확인된 것이 바로 중국 칭하위 간소성 지역과 윈란섬 지역의 지진의 연쇄 도미노 현상입니다. 2022년 1월 8일 간소성에서 규모 6.9의 강진 발생 15일 전인 2021년 12월 24일에 중국 윈란성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규모 5.7이면 한국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으므로 비슷한 규모의 지진입니다. 중국은 이번 지진의 규모 6.0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지진을 살펴보면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최근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은 과거 중국의 대지진의 지진 패턴과 같이 신장 칭하위 습찬 윈란으로 이어지는 대각선 형태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2월 28일에 중국 신장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틀 뒤인 3월 2일에 칭하위 하이시안에서 규모 4.8과 3.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시그널인 신장과 시장 티베트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3월 3일에 신장에 이어서 시장 티베트 민치시에서도 규모 3.5와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루 뒤인 3월 4일에도 시장 티베트에서 규모 3.4와 3.9의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신장과 시장 티베트 그리고 칭하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3월 7일에는 스탄섬 이빈시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대각선 라인을 만들었으며 3월 9일에는 결국 윈란섬 자우퉁시 교자연에서도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신장, 칭하위, 습찬, 윈란으로 이어지는 대각선 형태의 지진이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3월 13일에도 시장 티베트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어제 3월 12일에도 신장에서 규모 3.0의 지진 그리고 3월 11일에도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3월 11일에는 칭하위 하이베이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지진의 전조연상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3월 18일은 보름달입니다.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올 때 보이는 보름달의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슈퍼문이 뜰 때는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달의 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보름달의 전후로 하여 중국의 칭하위성과 슈탄성에서 큰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